스바니아 1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 아리미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 아울러 멸절하며 모로 지붕에서 하늘의 이를 송신에게 경비하는 자와 경비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여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의 여호와 앞에 잠잠할 주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자를 구별하여 수민이다 아멘 I will utterly consume everything from the face of the land says the Lord I will consume man and beast I will consume the birds of the heavens the fish of the sea and the stumbling of the block along with the wicked I will cut off man from the face of the land says the Lord I will stretch out my hand against Judah and against all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I will cut off every trace of Baal from this place the names of the adulterous priests and the pagan priests those who worship the hosts of heaven on the housetops those who worship and swear oaths by the Lord but who also swear by me those who have turned back from following the Lord and have not sought the Lord nor inquired of Him be silent in the presence of the Lord God for the day of the Lord is at hand for the Lord has prepared a sacrifice He has invited His guest 설교 제목을 한번 붙여봅니다 I am going to give a title to this sermon 징조를 찾는 피조물들 또한 성경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리아 13장 8절 말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자라고 3분지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랄 것이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시키십니다 자, 육령류가 등장할 때도 육령류가 등장하지만 육령류와 맞춰서 싸울 사람들이 또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두 주민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스가리아스에 있는 말씀을 또 읽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니아라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감추셨다 감추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사람이 있고 감추진 게시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드러낸 게시의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감추시고 어떤 부분은 드러내십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기에 어느 한쪽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드러난 게시의 말씀도 있고 감추진 게시의 말씀도 있습니다 철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대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축복의 소식도 있고 심판의 소식도 있습니다 능력의 소식도 있고 저주에 대한 소식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축복과 저주가 전 세계, 지구 전 곳곳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자, 코로나 걸려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 걸렸지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코로나가 걸렸지만 죽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 대통령과 전 세계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백신 주사를 만들어서 그 백신 주사를 맞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백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백신을 맞고도 죽은 사람이 있고 백신을 맞지 않고도 사는 사람이, 여전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되면 심판에 대한 어떤 사정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정거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받은 사람은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심판 대상이 안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티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예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처부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상하십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세상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제자들의 기대가 자꾸 꺾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능력이 나타난 것 보고 따라다녔는데 뭔가 예수님이 틀려 능력이 막 나타나고 다 고쳐버리고 물 위로도 걸어오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다 앞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로마를 부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숨기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믿음의 세계는 대접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왕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왕이고 도와주는 사람이 왕이고 섬기는 사람이 왕이며 이 믿음의 세계는 세상 사람과 좀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봤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회복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으로 가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니적으로 어떤 운동도 하고 뭘 많이 해보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고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고 구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심판의 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항상 동전의 앞뒷 면이 있는 것처럼 항상 이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 너무 쉽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믿으면 그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는다 알렐루야 구원이 너무 쉽습니다 구원이 너무 어렵지 않고 너무 쉽습니다 알렐루야 이거는 구원의 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뒷면이 있습니다 구원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만 마지막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 걸맞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구원이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내가 움직여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건무소들은 다 구원 받았지만 교회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신앙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믿음의 기준이 성경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마음에 내 어떤 느낌에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시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불순종하게 되면 이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죄를 짓는다면 죄가 내 안에서 쌓이는 것입니다 그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죄가 쌓이는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나든지 몸이 아프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런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지옥에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피조물들은 종말의 징조를 찾아다니는데 사람들은 어떤 징조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종종 외계에 어떤 생물체가 있다고 그 징조가 징조 어떤 메신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외계에는 생명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스바니아 성경은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통틀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염병이 번질 것이다 전염병이 번질 것이다 우리가 보는 이 자연 세상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난리와 난리가 많이 일어나고 불길한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의 소문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하고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늘 서로를 적듯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명을 죽이면 여기서 열 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스바냐소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에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세상 친구를 만나는데 세상 친구가 나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것은 굉장히 지루한 것이고 세상에는 재밌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나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곳에 친구 따라서 그렇게 현혹이 된다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친구들이 나에게 와도 세상 친구들에게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시킨다면 여호와의 날이 올 때 그 친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살아남는 자들이 있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선지서에 나오는 공통된 내용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 무서운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망할 수 밖에 없다 너희들 안에는 우상이 많이 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것들을 숨겼어요 자 지금은 우상 숭비가 뭘까요? 내가 우상 숭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대로 다 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놀러 가고 싶다 교회 안 가고 싶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여러분 인터넷 안에 모든 악성 댓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감추고 닉네임을 써서 계속 나쁜 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자기를 감추는 시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서도 죄를 안 진 것처럼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데 전혀 깨끗한 것처럼 그리고 교회에 출입을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내가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회개하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지만 순수한 것처럼 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한 모습입니다 내 안에 감춘 것이 무엇일까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일까 바로 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우상이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실까요?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내 영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영에 계신다고 표현할 때는 내 영에 계신 주님께서 평소에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내 영에 계신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내 영이 슬퍼한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슬퍼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변화가 되면 내 영에 계신 주님께서 내 정신이나 내 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건강해야 되고요 내 영에 섞임이 없어야 되고 내 영에 혼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에 혼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영이 내 정신에게 지도를 하고 길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내 영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흐름이 내 정신에게 흐르고 내 육체에도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입으로 남의 말을 막 했다고 해보세요 막 저주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영이 불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신도 불편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입으로 내 육체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얼른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육체가 잘못했습니다 내 육체가 죄를 짓도록 내 혼과 내 영이 방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대살로니가서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너의 육체와 정신과 영이 흠이 없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정신과 육체가 죄를 짐요 자기의 영혼을 부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정신을 안내하고 정신은 육체를 안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찻길로 막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 어린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엄마 이거 놔 이거 놔라니까 나 잡으러 갈 거야 신기하잖아 그러나 첫 길로 들어가면 사고 나서 죽습니다 어린아이를 잡고 있던 엄마의 손이 아주 강합니다 강하게 잡고 있습니다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첫 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가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육체가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육체는 조금만 잠 안잠은 피곤합니다 배고프면 못 참는 거예요 화장실 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뭘 또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해주지 않으면 육체가 견딜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길들이기 나름입니다 자꾸 성경을 봐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바니아 스바니아 스가리아 이 성경이 왜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열심히 살고 있지만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너희들 주변 환경에 박살날 것이다 너희들 때문에 짐승들이 죽을 것이다 너희들 때문에 공중의 새들이 다 멸할 것이다 너희들 때문에 바다에 물에 사는 물고기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열받으셨어요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시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요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면 철저하고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이스라엘을 유다 왕족들과 선지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있었는데 이방 나라의 우상을 끌어들였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야 될 이스라엘 나라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떤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 홀리파이언 미니스트리에 이곳 프리먼의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대표성이 된다면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되는 거예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안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야 저기 프리먼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말이야 직장에 가서 일도 안 해 직장에 가서 맨날 쓸데없는 소리만 해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직장에서 다 일하는데 혼자서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직장에서 짤립니다 자 우리 애니정 집사님은 학교의 선생님입니다 집사님은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아이들을 자 그런데 집사님이 학교에 가서 복음을 막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교감선생님한테 교장선생님한테 불려갈 것입니다 왜 학교에서 복음을 가르쳐? 왜 왜 가르치는 거야? 공부를 가르치야지 학교 그만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있는 곳이 병원인데 내가 간호사라면 병원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일을 제쳐놓고 복음만 전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상하시지 못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 파악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 상황 파악을 했다면 여러분 핵심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하는 일이 있고 남편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서로같이 도와가면서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대표성 원리로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대표 그 세상 모든 나라의 대표가 어느 나라라고요?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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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가 무슨 백성이니까 유다 백성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내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산다면 나로 인해서 가족이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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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저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아멘 아멘 우리 직장 우리 직장 잘 된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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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친구야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 이스라엘에 갔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감남산 겟세마리 동산에 갔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기도하러 갔어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곳에 막 이상한 냄새가 나는거에요 이게 무슨 냄새야 도대체 구역질이 올라오는거에요 알고보냐 그 감남산 겟세마리 동산 옆에 차가들이 쭉 있는데 거기서 젊은이들이 마리와나 마리와나를 피우고 있어요 얼마나 피우는지 겟세마리 동산 그쪽에 다 냄새가 진동을 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이스라엘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거에요 김목사님 김목사님 이스라엘 살려주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타락하고 병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이 소많은 사람들이 술 알코올과 마약으로 찌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알코올 중독자 마약 환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올텐데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이스라엘을 다 휩쓸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영적으로 산다며 하나님의 백성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산다면 동중에 새들이 복을 받습니다 땅에 물고기까지 복을 받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하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모든 짐승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짐승들이 죽을 수 있고 공중에 있는 새들이 죽을 수 있고 물고기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갖 잡다한 세균들이 생길 것입니다 많은 바이러스와 질병들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멸하십니다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번지고 있잖아 백신을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백신 주사받고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은 벌써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백신 만들어도 소용없어 우리를 봐 우리는 세균이다 우리는 안 죽어 우리는 새로 변이를 일으킬 거야 지금 바이러스들이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여러분은 못 듣습니까 바이러스가 더 강력한 바이러스로 지금 진화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물고기 하늘에 있는 새들까지 단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에게도 조류독감이라고 하는 이 독감이 번지고 있어요 소에게는 어떤 광우병이 계속 일어나고요 생선들도 지금 병들고 있어요 어떤 생선은 잡아서 배를 갈라서 튀겨서 먹으려고 하면 소균의 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제대로 믿는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까지 복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요일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대가 오면 여호와의 날에 남정과 유정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판과 구원의 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날이 다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날을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땅끝에 있는 나라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날이 더욱더 오게 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주의 어떤 대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재앙들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재앙만 일어납니까 누군가는 또 어떤 반전의 시간들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또 점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축복의 날이라고 이렇게 참가갑니다 아 축복의 날이다 아 완전한 날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하기도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우상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열정은 없는데 내가 핸드폰을 잊어버리면 핸드폰 찾으러 다닙니다 핸드폰이 어디갔어 핸드폰이 어디갔어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 찾아다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핸드폰 왜 가지고 있을까요 핸드폰 핸드폰 모든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드폰만 열면 세상의 모든 정보가 여기 안에 다 있어요 똑같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좀 비싼 핸드폰이 있습니다 비싼 비싼 요금을 내면 속도 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의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속도가 생명이네요 속도 핸드폰이 더 좋으면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할렐루야 한국에서 최근에 뉴스를 봤어요 300키로에서 500키로를 통과하는데 비행기보다 열차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300키로에서 한 500키로 600키로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 그 열차가 개발이 됐어요 16분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착합니다 비행기로는 1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분 2분이면 도착할 수도 있어요 전의 영국에서 초음속 여깃기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여깃기 이름이 콘코드 비행기예요 그거는 음속을 다 통과해요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침을 먹고 한국에 가서 일하고 출근하고 한국에서 점심을 먹고 영국에 가서 또 일하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퇴근을 합니다 하루에 이것이 다 되는 그런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된다면 그 날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출근할 수 있습니다 등에 뭐 하나 통 하나만 매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이제 공중으로 다니면서 공중에 보스 택시 이런 개인 자가용 개인 비행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불리셀의 책에는 그런 내용을 쓰지를 않았는데 요셉 목사가 환상으로 여행이 열어져서 그런 것을 다 경험을 했어요 앞으로 이제 신혼여행을 달나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오래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세상이 지금 무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디지털화 돼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데 우리는 아날로그식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날은 종말론적인 날입니다 전 우주가 막 뒤바뀌고요 다는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띄워봐주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인이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도 성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지 않습니다 자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무리 최첨단체 과학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알렐루야 자 또 한가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분명히 여러분은 신호등을 만날 것입니다 빨간 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되고요 파란 불이 들어오면 지나가야 되고요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종말을 해석하고 종말을 푸는 과정에 있어서 성경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이라든지 어떤 정보를 가지고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주의심 하지만 종말은 정보를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이비 용성가가 될 수 있습니다 종말이 징조를 잘못 이해하며 헛다리 용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가짜들이 얼마나 많이든지 아십니까 그들은 진짜 예언자 같이 하고 다닙니다 겉모습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를 한다고 해서 예언자가 아닙니다 디모데우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징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1절에서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삭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써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에서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It says But you know this that in the last days the perilous times will come for men will be lovers of themselves lovers of money boasters proud blasphemous disobedient to parents unthankful unholy unloving unforgiving slanderous without self-control brutal despisers of good traitors headstrong haughty lovers of pleasure rather than lovers of God having a form of godliness but denying its power and from such people turn away 마지막 시대가 지금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렐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많은 수단을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신호를 보내실 때 자연의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종말에 대한 신호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마지막에 마지막에는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는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땅에 그하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땅에 그하는 사람들을 시험을 한다 그랬어요 뭘로 시험을 할까요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의 진의 여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 왔는가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시험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잠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 소수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얘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는데 인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이 거기에도 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 가로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3절 자 인을 치기 전에 도장을 찍기 전에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야지 말라 그러셨어요 에베소스 1장 13절에 있는 에베소스 1장 13절 아까 성령의 인지심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 마음의 인을 치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요한계시록 7장 3절 거기에는 우리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 마지막 인을 받아야 용용욕을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전자 에베소스 1장 13절에는 성령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인을 치고 부자는 요한계시록 7장 3절 게시록 14장 1절에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전사가 이마에다 도장을 찍는 이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이마에 찍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입맞은 숫자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고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인을 치고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마음의 인을 치는 것은 성령께서 마음의 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에 보증이 되는 천사가 와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은 너는 구원 받은 백성이다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을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유한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이 인을 이마에 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조직과 행정을 위해서 목회자와 송도로 구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 오직 오직 너희는 택하신 적석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입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습니다 내가 선지자다 나만 선지자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세상에 인터넷에 세계에 그런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예언자다 내가 개신을 받았다 내 말을 들어라 그런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면 믿지 마세요 알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모두가 다 선지자처럼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아니지만 제사장은 아니지만 목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선택받고 구별된 사람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 중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김복사님이 말했어 모두가 다 선지자래 내가 선지자야 작은 선지자 큰 선지자 말을 들어 그렇게 말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다 선지자라 그러니까 내가 늙은 선지자야 다 내 밑으로 와 그런 착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칭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 계시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미치겠어요 목사님 내가 계시받았어요 주님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는 이래요 할렐루야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나 심판 하신대요 주님이 나 죽이신대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분들이 다 나 나 내가 타락 했다고 하나님 목사님 심판 한다고 너는 가짜라고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퍼뜨렸어요 교회에서 나 몰래 막 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돈을 막 뒤로 뜯어내고 나를 섬겨야 된다고 그러고 아주 약한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카드를 이용하고 주님이 그러시는데 내 핸드폰 요금 내주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약한 성도는 내가 핸드폰 해줄게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 순하고 착한 사람에게 또 갑니다 집사님 다 응답 받았어 주님이 그러시는데 나 맛있는 음식 좀 사주래 주님이 그러시는데 나 옷 사주래 그러면서 돈을 계속 빼돌려서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음식도 얻어먹고 핸드폰 요금도 내달라고 그러고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번사님 번사님 이리 와요 지금 뭐하는 거야 뭔지 다른 거야 왜 선량한 사람을 가지고 데려 놀아 지옥 가려고 작정했어 여러분 제가 재미있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귀에서는 무섭게 할 때는 아주 무섭게 합니다 제가 그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트도 내는 그 사람을 데리고 유럽 집회를 갔었어요 떨어뜨려 놓지 않으며 이 사람 저 사람 에게 찾아다니면서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들먹입니다 게시를 들먹이고 주님을 들먹이고 주님의 말씀하셨다고 기억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를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권사님을 데리고 유럽에 데리고 가는 순간에 피해자를 교회 전도사님하고 붙여서 해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못 잊고 쫓았어요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도 있고요 청년들도 사기 청년 사기를 치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에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라냈어요 제명해서 자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미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친하게 지내지만 사람을 너무 좋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적당한 손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럴 때만 만날 수 있지만 주님을 제가 영이 열어줬을 때 우리 가족이 영이 열어줬을 때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막 나타났어요 천사가 이야기하는 게 막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해요 강연자 사모님 기도 열심히 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매일 밤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와서 금으로 만든 바구니 금으로 만든 그릇으로 우리 기도를 막 담아갔어요 우리 아들과 딸도 같이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입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막 담아갔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담아갔어요 음식물을 금덩이를 담듯이 조심스럽게 그 기도 제목이 꽉 차게 되며 천사들이 가기 전에 보결을 숙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도 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보관합니다 기도를 안하는 사람은 천사가 와서 아무것도 못해요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이 배정이 돼 있어요 천사 한번 나와봐요 장모 천사 한번 나와봐요 천사 역할을 하는 거에요 천사 역할하고 성도 역할을 하는 거에요 천사가 이러지 않아 천사 역할을 하는 거에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만華 쳐다보고 있어 기도좀 하세요 기도좀 하세요 기도좀 하세요 우린서 아 아 저 아 아 춤 staat 지금 의사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이렇게 성도가 핸드폰에 빠져있고 영화나 스포츠에 빠져있고 세상에 다른 일이 빠져있으면 천사가 이렇게 서있어요, 아무것도 안하고 귀신이 공격해도 천사도 두드러 맞죠, 귀신들한테 천사가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성도가 영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천사가 힘이 있냐 없냐 하는 것도 이 사람이 영적으로 살 때 천사도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강력하게 하셔야 천사도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했어요 장조셉 성도의 기도를 가져오느라 그런데 기도를 안하고 반판에 놀아 잠만 자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그러면 이 천사가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서있는거에요 그냥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귀신에게 눌리는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러나 강력하게 기도하네 막 기도해요 그러면 천사가 막 좋아해 막 바다가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받아 부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구원을 받아 이건 아니지 또 이질이 ног이 death 공손하게 금으로 만든 그릇을 가져가가지고 으으으으으으으으 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며 천사가 이걸 가져갑니다. 끝났어요. 얼른 가.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천사가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나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이름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더 길어져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천사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님이 시기하시고 주님이 질투하십니다. 예수님은 주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를 원하세요. 알렐루야 그래서 주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가 안될 때는 성경을 많이 보시고 성경을 두 배로 많이 하세요. 두 배로 많이 보세요. 2대 1 비율로 성경을 4시간 본다 그러면 기도를 2시간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와 대화하자 전사들하고 말하지 말고 나와 대화하자 그때 또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 최고구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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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 내일 이어서 내일 7년 대활란에 대해서 성령의 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7년 대활란은 무엇이고 나팔 재앙이 있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그런 일은 언제 나타나는지 내일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정말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길 원합니다. 내가 잘못됐다면 교정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훈약하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속삭이는 용들이 어떤 용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믿음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시게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게 사용하여 써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릴 때 서운한 마음으로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쁘고 주님이 좋아서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